일단은 저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각 구단들이 키우니까 부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우리도 부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파이팅을 다가줬습니다. 부호 뭐 어떤 거 좋은 거 없을까요? 윗붕당당 불굿불굿 불굿불굿 표현이 좀 이상한데? 영원하라 어때? 영원하라 아니요 이건 무릎밭도 사잖아요. 불굿다니 무릎밭무릎 어떤지 보세요. 불굿 딴다란다란 딴라란 상대팀이chemistry 무시할 것 같아요. 오 오 오 오 environments 사람들 속보다는 語 ид 이거 어때요? 감동말을 들어주세요 불국단 하면 여러분들 살아있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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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너무 많이 했어요 불국단이면 살 수도 있을까? 뭐 이런걸로 할까요? 하여튼 불국단을 맞춰드릴테니까 불국단이요 영어나라 하시는지 영어나라 하시는 영어나라 하시는지 불국단이 같이 불국단! 어쨌든 어쨌든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됐죠? 불국단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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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işte 감사합니다.